짬내서 보고 일본 가서 뽕 뽑자! 짬뽕 일본어! 안녕하세요. ECK 일본어 강사 김미야입니다. 저희 짬뽕 일본어 이번에 시즌 4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시즌 3에서 우리 숙박업소나 아니면 식당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일본어 표현들을 배워봤다면 이번에는 하이라이트죠. 여행의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데 쇼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다양하게 배워볼 예정입니다.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그럼 오늘 배워볼 표현은요. 신상이에요! 라는 표현입니다. 대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귀엽죠? 신상이에요. 다른 색도 있나요? 네, 검정색과 분홍색이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문장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카와이 되스네. 카와이 되스네. 카와이는 귀엽다. 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카와이 되스네. 라고 하면은 뭔가 동의를 구하는 듯한 말투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붙어서, 이거 참 귀엽죠? 아따라시 쇼인 데스. 아따라시 역시 새롭다. 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새로운 상품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호가노 이로 모 아리마스까? 호가노 이로는 합쳐서 다른 색이라는 뜻입니다. 이 호가노 자체가 다른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호가노 이로, 다른 색. 모 아리마스까? 모. 다른 색도 있습니까? 네, 무락도 핑크 이로가 아리마스. 브락은 영어로 블랙. 핑크는 핑크죠. 핑크 이로가 아리마스. 검은색과 분홍색이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형용사들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1번에는 형용사가 어미의 형태에 따라 이 형용사와 나 형용사로 구분을 합니다. 이 중에서 이 형용사를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용사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형용사는. 그렇지만 자주 쓰이거나 많이 쓸 것 같은 표현들을 제가 몇 개 빼왔는데요. 다까이, 다까이는 비싸다 또는 높다. 라는 뜻이 있고요. 야스이, 싸다. 아츠이, 덥다. 사무이, 춥다. 하얘이, 빠르다. 오소이, 느리다. 카와이, 귀엽다. 오이시, 맛있다. 라는 뜻입니다. 모두 어미가 이로 끝나는 거 보이시죠? 어미가 이로 끝나는 이 형용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형용사의 기본 형태는 먼저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인데요. 예를 들어서 무슨 명사 앞에 형용사가 들어가서 모모한 모모한 모모 이렇게 뜻이 해석될 수 있겠죠? 예문을 보시면 하얘이, 델샤, 빠른, 전차 카와이, 내자인, 귀여운, 디자인 오이시, 루리, 맛있는, 요리 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동사를 수식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미 이를 지우고 쿨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사무, 쿠, 나리마스 사무, 이에서 어미 이를 지우고 쿨을 붙여서 사무, 쿠, 나리마스 추워, 집니다. 라는 뜻이 되고요. 야스쿠, 시대, 구다사이 시대, 구다사이는 모모해 주세요. 수루와 구다사이가 붙어서 모모해 주세요. 수루, 시대, 시대, 구다사이가 되는 거죠. 야스쿠, 싸, 게, 해, 주세요. 모모하게, 모모해 이런 뜻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쿨을, 동사를 수식할 때는 쿨을 붙여주신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형용사 기본 형태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문장 끝에 그냥 형용사 자체를 뜻을 말할 때 이렇게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당과 다카이 라고 할 때는 가격이 비싸다 라는 뜻이 되고요. 쿨와 사무이 라고 한다면 오늘은 춥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거 그냥 보통체예요. 우리나라 반말이라고 하죠. 보통체일 때는 이렇게 형용사 그대로 쓰면 되고요. 정중형, 무함니다 라고 하는 정중형이라고 할 때는 기본형에다 데스만 붙여주시면 돼요. 쿨와 아주이로 끝날 수도 있지만 아주이, 데스가 돼서 오늘은 춥다가 아니라 오늘은 덥다가 아니라 오늘은 덥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데니샤가 오소이데스, 데니샤가 오소이로 끝나면 전차가 늦는다. 데니샤가 오소이데스라고 하면 전차가 늦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형용사의 과거형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형은 어미 이를 지우고 깐다를 붙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이시 깐다 료리라고 하면 맛있었던 요리 요리가 맛있었다 라고 과거 표현한다면 료리가 오이시 깐다라고 하면 되고요. 요리가 맛있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료리가 오이시 깐다 데스라고 하면 되겠죠. 보시다시피 명사를 수식할 때 또는 동사를 수식할 때 모두 과거형일 때는 형태가 모두 같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영화는 재밌었습니다. 재밌다는 오모시로 이거든요. 과거형이죠. 그리고 에가와 오모시로 깐다 데스라고 하시면 되고요. 새로운 디자인을 찾고 있습니다. 새롭다는 아따라시라고 합니다. 새로운 디자인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아따라시 내자인어 사가시떼 이마스 그대로 기본형 그대로 수식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짧다는 미지까이 라고 합니다. 자르다 동사를 수식하고 있죠. 동사를 수식할 때는 어미 형태가 쿠로 바뀝니다. 가미오 미지카쿠 키리마시따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형용사, 이형용사와 나형용사 중에 이형용사의 활용 방법들을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형용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대함았다.